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다녔어요 짝짝이로 신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만든 제 이름으로 살았어요 한 꽤 그랬어요 한 3년 정도? 원재가 제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아기 때 나는 내 이름 내가 지을 거다 왜 엄마가 짓냐 해가지고 용기로 오용기로 한 3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냅뒀어요 부모님이 짝짝이로 학교 가라고 했고 오용기로 살라고 했고 친구들이 그때는 진짜 원재랑 용기 번갈아 가면서 부를 정도로 살았으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마침 갑자기 부모님께서 제 어릴 적 다이어리를 보내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 이라는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12월 12일 월요일인데 만약 이라는 제목의 일기입니다 만약 만약 한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림과 짐승 소리를 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그런 말을 쓰다가는 동물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됐으니 다행이다 라는 일기가 있더라고요 더 많은데 여튼 이거 이렇게 어릴 적 엄청 애기 때 생각해보니까 참 자유롭게 키우게 해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